어제 내가 소개해준 친구 어땠어? 마음씨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던데? 그래? 그럼 다시 만날 생각 있어?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정말 괜찮은 친구니까 몇 번 더 만나봐. 그 친구는 내가 마음에 든대. 정말 고마운데 그 사람하고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적어도 세 번은 만나봐야지. 그래, 알았어. 유진 씨는 스티븐 씨하고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스티븐이 도서관에서 내가 마시던 커피를 쏟았어요. 아, 그래서요? 미안하다면서 대신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사실은 나한테 첫눈에 반해서 일부러 그런 거래요. 유진 씨도 스티븐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는 매력 있어 보였어요. 스티븐이 씩씩하고 활발하잖아요. 하지만 사귀어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맨날 싸워요. 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데이트는 주로 어디서 해요?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극장에도 자주 가요. 오랫동안 연애하더니 드디어 결혼하네요. 준비는 다 됐어요? 결혼 준비 다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청첩장도 보내야 하고 신혼여행 준비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네요. 신혼집은 어디로 정했어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아, 그럼 되겠네요. 회사에서도 가깝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대요.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쉽지 않군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하, 천생연분인가 보네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호 씨.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박민호 씨,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곧 결혼하신다고요? 네, 내년 1월에 결혼식을 할 예정입니다. 박민호 선수는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많으신데 신분은 어떤 분일까요? 요즘 운동선수들이 배우나 가수하고 많이 결혼하시잖아요. 혹시 저희들도 아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결혼할 사람은 그냥 보통 여자예요. 조용하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언제 그렇게 비밀 연애를 하셨어요? 하하, 제가 운동하느라 바빠서 연애는 못했고요. 저희는 선봐서 만났어요. 제가 허리를 다쳤을 때 치료를 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의 조카입니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후배여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분의 어디가 마음에 드셔서 결혼을 결심하셨나요? 그 사람의 오빠도 운동선수라서 운동하는 사람의 생활을 잘 이해해 주는 점이 좋았어요. 저는 외모나 조건보다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웃고 계시네요. 정말 좋으신가 봐요. 다시 한 번 상 받으신 것, 결혼하시는 것 축하드리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다음은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초동에 사시는 이준서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요리학교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세 살이 많은 그녀는 일본어를 잘 못하던 저를 항상 누나처럼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았지만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국하기 전날 밤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침대 옆에 그녀가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달 동안이나 저를 잘 간호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부모님이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한국으로 시집가는 것을 반대하셨고 제 부모님은 연상에 외국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마침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아직 멀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네,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어제 면접 어땠어? 괜찮았어. 좀 긴장하긴 했지만 잘 본 것 같아.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했어? 회사에 지원한 이유, 경력, 외국어 능력 등을 물어봤어. 넌 경력도 있고 외국어도 잘하잖아. 응.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 그 정도면 틀림없이 붙겠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 지연 씨, 요즘 왜 그렇게 바빠요? 우리 얼굴 본 지 오래됐죠? 실은 얼마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옆집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 아이 엄마가 회사에 다니거든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먹이고 책도 읽어줘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어요. 아이가 낮잠 자는 걸 싫어해서 재울 때 아주 힘들어요. 근데 왜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집 살 돈을 빨리 모으고 싶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거든요. 아퀴라 씨, 요즘 회사 생활 어때요? 보고서 준비 때문에 바쁘지만 동료들이 도와줘서 괜찮아요. 그렇군요. 저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일자리가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 일하게 된다면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본어 번역을 해보는 건 어때요? 마침 우리 회사에서 서류 번역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마리코 씨는 무슨 일이든지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요.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일할 수 있어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하는 걸 보고 잘 따라하세요. 전에도 옷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이 점퍼를 입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옷을 다 입히고 나서 이 모자도 좀 씌워줄래요? 신발은 이 등산화로 갈아 신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했으면 이 포스터를 잘 보이는데에 붙여주세요. 가게 문 앞쪽에 붙일까요? 문보다는 저기 계산대 아래 붙이는 게 좋겠네요. 네. 저는 물건 가지러 창고에 좀 다녀올 테니까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세요. 네, 걱정 마세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요즘 회사를 옮길까 말까 고민 중이야. 아니, 왜? 연봉이 높아서 좋다고 했잖아. 연봉은 마음에 드는데 너무 바빠서 내 생활이 없어. 지난 주말에도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했어. 많이 힘들겠다. 만약 회사를 옮긴다면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연봉은 좀 낮아도 휴가가 길었으면 좋겠어. 또 야근도 없었으면 좋겠고. 어떤 회사든지 힘든 점은 있을 거야. 그리고 아무리 휴가가 길어도 월급이 적으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잖아. 그 말도 맞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다니는 회사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얘기해 봐. 우선 집에서 가깝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새로운 상사도 나한테 잘해주고. 사무실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옮길 수 있겠어?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고마워. 너 등 좀 펴고 다녀. 자세가 나쁘니까 키도 작아 보이잖아. 요즘 기운이 통 없어서 그래. 공부도 잘 안 되고 밥맛도 없어. 병원에는 가봤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대. 운동 부족인가 봐. 그런 모양이네.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작해 봐. 몸이 좋아지면 공부도 잘 될 거야. 샤오밍 씨, 요즘 운동 열심히 해요? 아주 건강해 보여요. 그래요? 근육 운동을 계속했더니 몸이 좋아졌어요. 전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요. 가끔 허리도 아프고요. 허리가 아픈 건 자세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스트레칭을 해보면 어때요? 스트레칭은 재미가 없어서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그래요. 걷기 운동은 어때요? 점심 먹고 잠깐 걷기만 해도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저도 항상 생각은 하는데 혼자 운동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럼 저랑 같이 스포츠 센터에 다닐래요? 거기 강사가 참 좋아요. 자세를 보니 이 운동을 처음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근육 운동은 처음 해 봐요.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먼저 양손에 덤벨을 들고 무릎을 조금 굽히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팔을 굽혔다가 펴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잘하셨어요. 이때 등과 가슴을 쫙 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몸을 움직였더니 힘드네요. 며칠 동안은 근육이 뭉치고 아플 거예요. 그럼 내일은 운동을 하루 쉬는 게 좋겠지요? 꾸준히 운동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내일도 꼭 나오세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먼저 시청자 한 분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판매일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서서 일을 했더니 몸이 안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규칙적으로 운동은 하고 계십니까? 직장이 멀어서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평소에 발목을 자주 움직여주고 자기 전에는 누워서 다리를 위로 올리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다리가 심하게 아플 때는 뜨거운 수건으로 마사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굽이 높은 구두도 다리 건강에는 나쁘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굽이 너무 낮은 구두도 안 좋습니다. 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운동했더니 요즘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동안 운동을 열심히 하신 모양이네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기도 하고 근육 운동도 했더니 배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해서 복근도 만들어 보려고요. 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가능해요. 복근을 만들려면 역시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윗몸 일으키기만 하면 복근을 만들 수 없어요. 줄넘기나 옆구리 운동을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음식이에요. 술이나 단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정말 곤란한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회식을 자주 해서요. 회식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노력은 해보세요. 몸이 좋아졌을 때 하면 휴가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배에 복근이 생기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건 그래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회사에서 인기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몸도 가볍고 기분이 상쾌해져서 일도 더 잘하게 되었어요. 계속 많이 도와주세요. 양복 입었네. 오늘 어디 가? 회사 동료 결혼식에 초대받았어. 그렇구나. 양복 입고 넥타이도 매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아. 양복을 자주 입어보지 않아서 안 어울릴까 봐 걱정돼. 잘 어울리니까 걱정하지 마. 아키라 씨, 민수 씨 결혼식에서 사회를 본다던데 준비는 잘 돼가요? 민수 씨 부탁이니까 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수할까 봐 걱정이에요. 지난번 회의 때 보니까 한국어를 아주 잘하던데요, 뭘.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은 처음 보네요. 새로 샀어요? 네, 좀 차려입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한 벌 마련했어요. 괜찮아요? 멋있어요. 그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를 매면 아주 잘 어울리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날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가야겠네요. 또 신경 써야 할 게 있을까요? 양복 색깔에 맞춰서 갈색 구두를 신으면 어때요? 그럴게요. 이제 옷차림에는 자신이 생겼어요. 김 대리, 회사 송년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직원들의 가족도 초대한 것이 아주 좋았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분위기가 어색할까 봐 걱정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과 함께해서 더 좋았어요. 장소나 음식은 어떠셨어요? 장소도 적당하고 음식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모자라서 좀 아쉬웠어요. 아이들이 많이 올 걸 예상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예, 너 그거 결혼식 부캐 아니니? 회사 체육대회에 간다고 하더니 왜 부캐를 들고 들어와? 엄마, 제가 저녁 때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했잖아요. 맞다. 집에 들렀다 간다더니 그냥 갔어? 네, 체육대회가 너무 늦게 끝나서 결혼식에 늦을까 봐 곧장 갔어요.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갔어야 했는데. 그럼 너 그렇게 입고 결혼식에 간 거야?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네, 게다가 부캐받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못 오게 돼서 제가 부캐까지 받았어요. 세상에, 어쩌면 좋으니? 거기 온 손님들이 다 한마디씩 했겠다. 그러게요. 하지만 저밖에 부캐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청바지에 티셔츠까지 입고 부캐를 받았으니. 저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거 봐라. 일이 재미있다고 결혼을 미루니까 그런 일도 생기잖니. 이제 부캐까지 받았으니 빨리 결혼하도록 해. 부캐받고 6개월 안에 결혼 안 하면 평생 결혼 못한다고 하더라. 엄마, 결혼할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요. 나도 속상해 죽겠는데 자꾸 왜 그래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다음은 파리에서 열린 한국음식축제 소식입니다. 이주연 리포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리포터? 네, 파리 한국문화원은 오늘 파리 서울공원에서 한국음식을 알리는 음식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파리는 오늘 비가 왔다고 하던데 괜찮았나요? 네, 오전에 비가 약간 왔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이 인기가 좋아서 줄 서서 사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팀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 장소도 한국의 정원처럼 꾸몄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치 만들기 체험도 했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외국인들이 김치 냄새를 싫어할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참가자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재료를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한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공연도 했다면서요? 네, 부엌에서 쓰는 물건을 악기처럼 사용한 공연이었는데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함께 즐겁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부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퇴직하고 시골에서 사시니 좋으시죠? 김대리도 잘 지냈죠?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 짓고 사니까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저희 부부도 나중에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살 장소를 찾아보고 어떤 일들을 시골에서 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 돼요. 농사 짓는 법도 미리 알고 가야 하나요? 준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서울시에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아버지, 여기가 전에 말씀드렸던 청계천이에요. 여기가 청계천이라고? 하도 많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여긴 자동차가 다니던 도로였어. 여기가 도로였다고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처음 만났던 곳이 이 근처라고 하셨지요? 흠, 그땐 이 주변이 다 서점이었는데 가게들이 사라져서 못 찾겠다. 저기 들어가서 좀 물어보고 올까요? 그게 좋겠다. 서울은 올 때마다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는구나. 여기가 아버지가 늘 그리워하시던 고향집이군요.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 할아버지와 살았던 집이야.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흠, 벼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셨지. 이곳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네요. 시간도 천천히 가는 것 같고요. 시골이 도시보다는 여유가 있지. 하지만 전 활기찬 도시가 좋아요. 시골 생활은 좀 따분하지 않아요? 글쎄, 어렸을 땐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래도 편의시설이 별로 없어서 많이 불편할 거예요. 도시 생활이 편하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져.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고구마 좀 쪄왔는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이걸 직접 키웠다고요? 네. 얼마 전에 조카들하고 심었던 고구마인데 생각보다 잘 자랐어요. 아파트에 산다고 들었는데 어디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었어요? 요즘 집 근처에서 하는 주말농장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어요. 주말농장이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은퇴 후에 시골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나 저처럼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도시 사람들이 농사도 배우고 직접 키워보기도 하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어때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데 저처럼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저하고 같이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농사 경험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직접 심은 채소가 크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말에도 주말농장에 가니까 시간 되면 놀러오세요. 그럼 그럴까요? 구경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70, 80년대 서울의 모습 전시회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전시회에 와보니까 어때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를 사진으로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요. 또 청계천의 옛날 모습이 지금하고 하도 많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청계천이 차가 다니던 도로였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그렇군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했던 놀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있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님, 열심히 팽이치기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전시회가 어떠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하고 놀았던 놀이를 아이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추억들이 생각나서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하도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는 5월 한 달 동안 계속된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김현정이었습니다. 샤오밍 학생, 어디 갔다 와요? 네, 아주머니. 운동하고 오는 길에 장 좀 봐왔어요. 그래요? 방에 불도 켜 있고 텔레비전 소리도 들려서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나가면서 불 끄는 걸 잊었네요. 이거 관리비 고지서예요. 보니까 전기요금이 다른 방보다 많이 나왔네요. 좀 아껴 써야겠어요. 아주머니, 제 방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요? 다른 방은 다 괜찮은데. 혹시 전기요금을 안 낸 거 아니에요? 네? 전기요금을 제가 내야 돼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 관리비에 포함됐는데요. 여기선 따로 내야 돼요. 고지서 못 받았어요? 잠시만요. 이거 말씀인가요? 몇 번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이게 고지서예요. 전기요금이 세 달이나 밀렸네요. 그럼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린 요금을 빨리 내세요. 아마 연체료가 꽤 될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맡겼던 양복인데 소매에 이상한 얼룩이 생겼어요. 그래요? 맡기시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산 지 얼마 안 된 옷이에요. 몇 번 입지도 않았고요. 저희 직원이 실수한 모양이네요. 제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세탁해 드리겠습니다. 저 내일 이 옷을 꼭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중요한 면접이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까지 해놓을 테니까 저녁에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럼 여덟 시쯤 운동 갔다 오는 길에 들를게요. 아끼는 옷이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왔어요. 여기 화장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 화장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 집 문제가 아닐걸요? 혹시 하수구가 막힌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요즘 물이 잘 안 내려가긴 했는데.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수레기사를 불러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부탁드립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래층 사는 학생인데요. 바바라 학생이 무슨 일이에요?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저기, 이번 달까지만 살고 이사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방을 빼겠다고요? 아직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곤란하죠. 죄송해요.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귀국하게 됐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대신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부동산에 전화하겠지만 바바라 학생도 다른 부동산에 말해 놓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려놓으면 빨리 사람을 구할 수 있을걸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사가기 전까지 사람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방세를 내야 돼요. 그래요? 그럼 빨리 서둘러야겠네요. 이번 주말에 뭐 해요? 오랜만에 가족하고 캠핑 가기로 했어요. 재미있겠네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캠핑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네, 그동안 일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캠핑 가서 스트레스 다 풀고 오려고요. 민수 씨는 주말에 뭐 해요? 저는 요즘 시간이 나면 낚시하러 가요.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낚시를 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다음에 낚시하러 갈 때 따라가도 돼요? 전부터 낚시를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낚시할 수 있는 곳으로 캠핑을 떠나면 어때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줄리앙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요즘 가야금 배우러 다니는데 무척 재미있어요. 가야금이요? 그게 뭐예요? 한국 전통악기예요. 긴 네모 모양 나무판 위에 줄이 열두 개 있어요. 아, 본 적이 있어요. 그거 크기가 꽤 큰 것 같던데. 네, 사람 키만 해요. 그런데 연주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줄을 누르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요. 소리가 참 좋은데 알리 씨도 배워볼래요? 아유, 전 음치라서 악기는 배울 생각도 못해요. 이번 연휴에 내장산으로 등산 갈까? 내장산은 처음 듣는데 서울 근처야? 아니, 전라도에 있는데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등산도 좋지만 캠핑은 어때? 난 캠핑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 캠핑은 왠지 힘들 것 같아. 잠자리도 불편하고 준비할 것도 많잖아. 그래도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데 고향에서는 여행할 때마다 텐트를 차에 싣고 다녔어. 너 진짜 캠핑 좋아하는구나. 캠핑장은 좀 알아봤어? 당연하지. 한탄강 캠핑장이 좋다고 들었어. 래프팅도 정말 해볼 만하대.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세요? 어, 집인데.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왜? 뭐 두고 갔니?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고, 내가 왜 몰라. 내가 원래 깜빡 잘 잊어버리기로 유명하지 않니? 네. 보고서를 깜빡 잊고 집에 두고 왔어요. 오늘까지 내야 하는데. 그래? 어떡하니? 내가 갖다 줄까? 아니요. 외장하드디스크를 안 가져왔으니까 우선 하드디스크 좀 찾아봐 주세요. 제 방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하드디스크? 컴퓨터 말이니? 그게 아니고요. 엄마, 책상 위 노트북 옆에 긴 네모 모양의 물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색깔은 까만색이고 크기는 휴대폰만 한데 휴대폰보다는 좀 두꺼워요. 짧은 전선이 달려 있고요. 까맣고 휴대폰만한 물건이라고 했지? 그래, 여기 있구나. 디스크라고 해서 둥근 모양인 줄 알았더니 사각형이네. 이걸 어떻게 할까? 엄마, 거기에 있는 파일 하나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파일? 예, 내가 파일은 한 번도 안 보내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 아, 할 수 없네요. 그냥 두세요. 제가 갈게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은 연을 만들어 보겠어요. 한국에서 연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한강공원에서 아이들이 연 날리기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연이 마름모 모양이고 꼬리가 길던데요? 한국의 연은 다 그렇게 생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모, 네모, 마름모 등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오늘은 이 연을 만들어 봐요. 이건 네모 모양이네요. 그래요. 이제 만들어 볼까요? 먼저 종이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을 내세요. 연의 구멍을 만들어주면 연이 잘 날거든요. 구멍은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해요? 이 음악 CD만 하게 만들면 돼요. CD를 줄 테니까 종이 위에 놓고 동그라미를 그린 후에 자르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좋아요. 이제 뒤쪽에 대나무를 붙이고 실을 묶으면 돼요. 어서 날려보고 싶어요. 그럼 나가서 한번 날려봐요. 누가 연 날리기를 잘하는지 볼까요? 제가 이길걸요. 제가 고향에서 연 날리기 잘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가수 시윤이랑 모델 미나가 사근대. 아닐걸? 그거 전부터 있던 소문인데 아니라고 하던데. 아니야, 사귄다고 했대. 두 사람이 같이 데이트하는 사진도 찍혔어. 이거 좀 봐. 뭐? 정말이야? 스캔들 날 때마다 아니라고 하더니 사귀는 거였어? 아마 사진 때문에 사귀는 거 인정한 것 같아. 사진까지 찍혔으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겠지. 근데 연예인들도 참 피곤할 것 같아. 자기 사생활이 없잖아. 그러게 말이야. 저 남자 주인공 정말 멋있지 않아요? 신인인데 연기도 잘하고요. 저 사람이 김주연 아나운서 동생이잖아요. 우연히 누나를 만나러 방송국에 갔다가 감독한테 캐스팅 됐대요. 그래요? 듣고 보니 김주연 아나운서하고 많이 닮았네요. 그리고 드라마에 함께 나오는 여배우하고 실제로 연인 사이래요. 네? 둘이 연인 사이라고요? 네. 사귄 지 꽤 됐는데 인기가 떨어질까 봐 아닌 척하고 있대요. 그게 정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틀림없어요. 벌써 인터넷에 소문이 쫙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쩐지 두 사람의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김치가 아주 맛있는데 왜 안 먹어요? 실은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요. 김치는 안 매운 것만 먹어요. 매운 걸 못 먹다니요? 한국 사람은 누구나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김치는 다 맵지 않아요? 안 매운 것도 있어요? 그럼요. 동침이나 백김치는 하나도 안 매워요. 제가 먹어본 김치가 다 매워서 매운 음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안 매운 김치도 많아요. 김치 종류가 200가지가 넘어요. 그렇군요. 한국 문화는 알면 알수록 흥미로워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정말 여자는 남자보다 운전을 못하고 사고를 자주 낼까요? 지금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여자는 운전이 서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모두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교통사고를 보니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보다 5배 이상 사고를 많이 냈습니다. 김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트에서 힘들게 주차하고 있는 여성 운전자를 한 남성이 답답해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경적을 누르는 남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가 주차를 힘들어한다고 해서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라고 해서 누구나 주차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 운전자는 조금 느리게 가도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속도를 높이거나 빨리 가기 위해 신호를 지키지 않는 남성 운전자들이 사고를 더 자주 낸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운전 습관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운전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지연이었습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박사님,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전 물을 별로 안 마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마셔야 할까요? 물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누구나 다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도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요즘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제가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어서 나빠진 거래요. 정말 그런가요?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언제나 눈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눈 건강에 좋은 습관은 아니니까 고치시는 게 좋겠지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랜 시간 사용해서 나빠졌을 겁니다.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데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커피가 건강에 나쁘다니요.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연극표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표를 샀어요? 선아 씨가 연극 좋아한다고 해서 예매 시작하자마자 얼른 샀죠. 고마워요. 무대가 가까워서 배우들의 얼굴도 잘 보이겠어요. 이 연극의 대본을 쓴 작가가 아주 유명한 소설가라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대사가 아주 멋있대요. 게다가 남자 주인공이 연기를 너무 잘한대요. 아! 이제 시작하나 봐요. 거울 때 옛날 곧 서울의 시장 시골집 나오는 사람 농부 농부의 아내 농부의 아버지 농부의 어머니 가게 주인 여보, 이번에 서울 가면 빚 좀 사다 주세요. 빚? 어떻게 생긴 걸로 살까요? 저기 저 반달처럼 생긴 게 좋겠어요. 알았어요. 일이 끝나면 시장에 가서 하나 사올게요. 달, 달 달 모양이라고 그랬지? 알았어요. 그럼 갔다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서울에는 예쁜 여자가 많다는데 우리 남편에게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달처럼 생긴 걸 사오라고 했는데 아, 이게 달처럼 동그랗게 생겼네. 아저씨, 이 동그란 물건이 뭐예요? 여자들이 쓰는 거 맞아요? 아, 이거요? 거울이라는 건데 아주 신기해요. 한번 보세요. 거울이요? 어디 좀 봐요. 아니, 이 속에 웬 남자가 있네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손님이에요. 네? 이게 제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손님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다니 참 신기하네. 싸게 드릴 테니까 하나 사세요. 그럼 하나 주세요.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잘 가져가세요. 네, 많이 파세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니. 며칠 후면 아내 생일이니까 선물로 줘야겠다. 그때까지 몰래 숨겨둬야지. 여보,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자는 줄 알았지요? 당신이 날마다 그걸 보고 혼자 좋아해서 오늘은 내가 자는 척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나도 좀 봐요. 아니,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니, 이건 젊은 여자 아니에요? 당신이 서울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속에 숨겨놓았군요. 아이고, 이럴 수가. 어머니, 글쎄 저 사람이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가 바로 이속에 숨어 있어요. 좀 보세요, 어머니. 뭐라고? 젊은 여자라고? 어디 보자. 아니, 넌 누구냐? 어서 나오지 못해? 아이고, 이걸 어떻게... 얘야, 이건 내 남편이 데리고 온 여자가 아니라 내 시아버지의 여자구나. 여보,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이 늙은 여자를 집에 데려다 놓았어요? 누구예요? 빨리 말해요! 뭐라고? 내가 늙은 여자를 데려왔다고? 어디 좀 봅시다. 아니, 이거 늙은 영감 아니요? 당신은 언제부터 나 몰래 이 영감을 만났어? 어떤 놈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어요. 그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어요. 젊은 여자라니! 아니야! 늙은 여자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아휴, 이걸 어쩌나? 이건 세상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 얼굴, 어머니가 보면 어머니 얼굴, 그리고 당신이 보면 당신 얼굴이 보이는 신기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깨뜨리고 말았으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깨끗한가 homem을 이렇게 열어드려 주세요... 오다란 말이에요. 이제 깨끗한 전체 말이에요. 자, 깨끗한 말이죠.